뇌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가수 방실이가 쓰러지기 전 결혼을 준비 중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여성조선은 7월호에서 방실이가 동갑내기 사업가 최씨와 결혼을 준비했다며 입원 후에도 최씨가 자주 병실을 찾아 연인의 곁을 지키고 있다고 두 사람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방실이의 연인 최씨는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해 현재는 서울에서 활동 중인 재력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6월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방실이는 지난 20일 기관 절제수를 받고 상태가 후전돼 다음 주에 일반 병실로 옮겨질 예정입니다.